좋습니다 바로 운동하는거 보여드릴게요 갈게요 여기는 아무 기구도 없어요 저 기구 없고 기구도 안 갖고 왔어요 여기 지금 벤치가 있어요 벤치에서 운동할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좁게 클로즈고 리 푸쉬업하고 벤치북 갈게요 갈게요 목표는 20개 힘들면 제 맘대로 줄일거에요 10개 오케이 20개 쉬지 말고 바로 가시는거에요 바로 가시는겁니다 오케이 레츠고 이쪽으로 혈액이 일찍으로 쏠리고 있어요 펌핑된다는거죠 이제 이곳이 다른곳보다 온도가 올라갈겁니다 혈액이 쏠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무 기구도 없는 상황에서 공원에서 이렇게 운동을 했어요 회원님들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내가 해야지 내가 운동이 필요해 그런 열정만 의지만 있으면은 어떤걸 사용하셔도 할 수 있습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바로 하시는겁니다 제가 예전 영상보다 좀 몸이 불었을거에요 좀 먹고 있거든요 이해해주세요 감사합니다